안녕하세요. 이태원입니다. 최근에 저희가 이벤트 진행한 거 있죠? 오늘 당첨 결과를 알려드리려고요.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먼저는 첫 번째 와콤원 언박싱을 했고요. 두 번째는 AB 소아 클래스, 애니메이션 클래스 제가 소개를 하고 또 하나 와콤원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와콤원 두 개의 당첨 결과를 말씀드릴게요. 네, 와콤원 언박싱에서는요. 택배님이 당첨되셨고요. 그 다음에 소아 클래스 소개에서는요. 구르투 베이비님이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천명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? 그 신티크 22, 또 신티크 16, 그 다음에 와콤원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. 세 개 계속하고 있으니까 진행 중이니까 계속해서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리고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